나 우리 됐어! 그렇지! 자, 갖고 와! 빠세허! 안녕하세요. 빠콩콩콩입니다. 이번에 치스트 갔다 왔다가 파쿠님들이랑 동성이 겹쳐가지고 지금 검색을 맞고 왔는데 코가 굉장히 얼얼하네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아, 이거 진짜 두 번 다시 할 건 아니네. 코가 진짜 너무 아파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스페셜 에틱이 들어가면 아이콘 스카우트!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포메이션 1회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109에서 115까지 아이콘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아이콘이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나올 겁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이에요. 자, 이렇게 보상 받고 보상 한 번에 까면은 백구짜리 나오네요. 아, 진짜 아이콘. 자, 하지만 여기서 두 번 더 뽑을 수 있다. 달려보자 한 번. 가보자. 이제 나올 거 됐어! 야! 아, 언제까지 나올 거야 강아지로! 나오지 됐어! 그렇지! 자, 갖고 와. 갖고... 어? 알라바? 와우! 오우! 오우! 알라바다! 좋아! 오케이! 이천단 티팩! 알라바 코! 예, 여기서 알라바가 나오는구만. 좋습니다. 나올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좋습니다. 레알마드리드에 그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숱하게 많은 강아지로가 나왔지만 결국에 날라바가 나오면서 에피엔딩! 에피엔딩! 온라이로우이 폴백 롱이로우드